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니입니다 안녕 피부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제 그러니까 피부 보시면 여드름 큰 것들은 다 잡혀가지고 가끔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한두 개 정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분, 진정 이건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거 알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큰 것들이 다 잡혔다 보니까 이제는 여드름 때문에 무너진 피부 결 케어 색소침착 때문에 좀 얼룩덜룩해진 잡티 케어 이 두 가지가 요즘 제 엄청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 좋아진 피부에서 더 좋아지는 스킨케어 루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루틴은요 여드름 피부가 아니더라도 참고하면 정말 피부를 더더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이번 스킨케어 루틴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의사항 참고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레츠고 버렛 바이블랑두 그린 플라보노이드 2.5패드 일단은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피부의 전체적인 각질 정돈을 해줄게요 각질 정돈이 필요한 이유는 여드름 색소침착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더 빨리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각질 정돈입니다 너무 벅벅 문질러서 해주진 말고 이렇게 가볍게 아기 피부 다루듯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톤업 패드로 각질 케어 매일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피부에 좀 불필요한 각질들을 제거를 해주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피부 보호를 하는 그런 각질들까지 싹 다 그냥 모조리 없애버리면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민감해지더라고요 라이트하게만 각질 정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 루틴에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순전히 각질 제거만을 위해 포커싱된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각질 케어보다는 패드팩의 용도가 더 가까워서 이 제품으로 각질 케어를 했을 때 과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각질 제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쓰시면 각질 제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정도만 해줍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피부가 너무 예민한 피부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물리적인 자극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말고 다른 패드가 여러분들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패드로 살살살살 닦아내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너는 오랜만에 믹순 병풀 토너 사용을 해줄게요 토너는 진정 수분을 넣을 수 있는 아무런 제품이면 됩니다 이번 루틴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레이어 해주고 한 번 더 레이어를 해줄 건데 제가 저번 스킨케어 영상을 올렸을 때 레이어드 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레이어 한다는 게 층을 쌓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펴발랐을 때 레이어 하나 두 번 펴발랐을 때 레이어 두 개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레이어 해줬고 두 번 이렇게 발라줄게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이렇게 자 오늘 스킨케어의 포인트 두 가지죠 잡티 케어, 피부 결 케어 그래서 잡티 케어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랩 바이 블랑두 엑스퍼 트루 토닝 세럼 제가 이 제품은 작년에도 여드름 색소침착 관리법 영상에서도 소개 드렸던 제품인데요 진짜 이거 요새 제 잡티 케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 영상 댓글 보면은 피부 무슨 일이냐 군대 있을 때보다 이 광대랑 여기 나비존 쪽에 피부가 너무 깨끗해졌다 무슨 제가 브이로그 영상 올렸는데 다들 제 피부만 보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제 피부에 여드름도 굉장히 많이 잡혔지만 근데 아마 제가 잡티까지 좀 많이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에 달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제가 저번 광고 이후로도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껏 사용했던 미백 세럼, 잡티 세럼 그런 것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그냥 진짜 한 몇 주만 써보면 피부가 굉장히 화사해지고 깔끔해지고 이런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은 그냥 요렇게 펌핑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냥 요렇게 단독으로 써도 좋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단독으로 써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미백 세럼이에요 근데 효과 직방으로 만들 수 있는 꿀조합 오늘 바로 추천드릴게요 이거 제가 앞에서도 썼지만 내돈내산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죠 요 패드랑 이 세럼 조합이 미쳤거든요 얘가 왜 좋은지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얘가 패드팩 하기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잡티가 고민인 부분에 듬뿍 짜줍니다 이 패드를 요렇게 해서 한번 싹 이렇게 해서 잡티를 좀 요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도져버려요 이 패드에 진정 성분이 있고 이 미백 세럼으로 잡티 케어까지 해주고 진짜 이렇게 해주면 색소침착된 부분이 좀 깔끔하게 빠르게 좀 해주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효과가 확실합니다 색소침착 제압 확실해요 그리고 피부톤도 맑아져요 요렇게 3단계로 제압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이미 올라온 색소침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올 이런 색소침착도 미리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튼 스킨케어 하면은 저 믿으시죠 다들 진짜 다 필요 없고 효과를 직접 받고 그리고 제가 잡티 케어 세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제형입니다 요렇게 물처럼 흘러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라이트한 마무리감에 촉촉한 제품이에요 보이시죠 원래 쓰던 스킨케어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보통 미백 제품들이 고영양인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정말 과한 제형이 아니지만 효과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써보시면 다르다는 거를 느낄 겁니다 왜 우리 여드름 피부들 고영양인 제품들 쓰면은 피부 난리 잡채 브루스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백 제품들을 항상 쓰기가 망설여지고 좀 무서웠는데 그런 느낌을 싹 없애준 그런 제품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성분을 뜯어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트러블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잡티 세럼도 많은데 더랩은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받아서 정말 순한 그런 제품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도 사실 이 제품을 추천을 했거든요 본인도 이런 가벼운 제형인데 효과 확실한 제품은 처음이다 딱 느꼈죠 마켓 각인가요? 대표님 이제 납치해오면 되는 거죠 납치해오실게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 올령에서 굉장히 품절이 잘 되거든요 이게 마케팅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쓰면 꾸준히 쓰는 그런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브랜드가 더랩이에요 제가 이거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 남겨둘테니 참고해주시고 대표님 납치하실게요 대표님 납치해오실게요 이제 피부결케어 들어갑니다 VT 니들샵 100 VT 니들샵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대란을 낳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나 진짜 이 제품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잖아요 저의 비밀 변기템이었는데 이제 너무 대란템이 돼버렸어 피부결을 케어할 때 정말 이것만한 제품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안에 시카 니들이라고 왜 우리 피부과 가면은 MTS라고 바늘 뚱뚱 뚫어서 피부 재생시켜주는 그런 시술 있잖아요 그런 시술에서 약간 모티브를 받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면 따끈따끔 하거든요 그 따끔따끔한 게 정말 피부결을 매끈하게 해주고 정말 피부 컨디션을 저처럼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 펌핑만 해서 발라주거든요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 요게 리들샵 100이고 옷이 100, 300, 700 이렇게 있나? 아무튼 이게 단계별로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그 윗단계인 100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아주 미친 듯이 피부결이 좋아집니다 이거 진짜 보장해요 제가 무슨 요새 이렇게 화장품이 좋아졌는지 근데 요 제품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100이 아니라 50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다 그리고 제가 요새 아주 진정에 미친 제품 그냥 플레인한 크림을 발라줘도 되는데 얘는 진짜 시카를 때려박은 크림이거든요 셀퓨전씨 센테카솔 영고 그래서 이게 나이트 루틴이다 보니까 요 연고 제품을 그냥 발라주거든요 요런 식으로 약간 하얘지거든요 연고 제형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진짜 그냥 피부 컨디션 미칩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서 딱 요 조합 미쳤어요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흡수가 좀 많이 더딥니다 요렇게 하얘진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만 좀 톡톡톡톡 쳐서만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제발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립밤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제가 자기 전에는 립 마스크를 사용을 해주거든요 다음날 입술 각질 싹 뚫어가지고 입술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초코보 립밤 맛있고 자기 전에 바르는 립 마스크 용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튼 제 피부 컨디션을 좋은데 더 좋게 끌어올 시켜준 스킨케어 루틴 나이트 루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중간중간 꿀팁들도 많이 넣어봤으니까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스킨케어 관련해서 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어서 제가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가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